올라오세요 날 한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려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142번 정수아 안녕하세요. 잼서입니다 텅텅의 회색빛 깜짝 버전의 스스로 기루네 이 비참을 열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143번 한정구 143번 한정구 143번 한정구 143번 한정구 144번 한정구 144번 한정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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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빛에 떠나가던 의준만 홀로 외로이니 한자 주의 몸을 기대했나 네 잘해주십니다 153번 장군우 이분이 마지막 첫 가좌입니다 이분이 끝나고 20분동안 집계하고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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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